무신생이잖아요 원숭이 잔나맨대요 생일은요 음룩으로 9월 10일요 보살이 왜 왔어요 보살이 왔다는 얘기는요 제게 들으세요 무당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절간 귀신일 수도 있는데 왜 왔냐는 겁니다 깍깍이 왔는데요 저는 그런건 당연히 깍깍하죠 지금 어쨌든 저보다 연배세요 많이 연배세요 그러진 않은거 같은데요 제거 좀 보셨어요 유튜브는 많이 봤어요 제거 좀 보셨어요 저도 돼지띠니깐요 많이 연배시죠 3살인데 나 52 됐어요 기준칭 55된 거잖아요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요 거기다가 뭐 아니시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신의 이런 기운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시반이세요 성씨는 어떻게 되세요 어디 최씨 혜주채씨 혜주채씨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 계셔요 네네 제 신아버지요 저 머리를 주는 분이 제주채씨거든요 9월생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굉장히 신적인 것도 강하시고 평생이 강하세요 음 그러니까 바람잘날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만원이 들어오면요 13,000원이 나가야 돼요 평생이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밑돌 빼서 윗돌겠다고 하죠 뭐 그렇게 태도 안 나는지 그런데도 신뢰성은 좋은가 봐요 신뢰는 좋으신지 융통도 잘하시고 은행이 됐건 주변이 됐건 융통도 잘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는거죠 신랑때문인가 왜 그러신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신랑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분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3년생 토끼띠 이제 60 되셨네요 그분 생신은 언제에요 음력으로 4월 8일날 봐요 스님하고 보살하고 살아요 이 둘이 합해져서도 안되는 거였어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보세요 스님이라 하면은 물론 파괴승능 해가지고 결혼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스님 하면은 비린거 누린거 안 드시고 부처님만 섬기시고 가정 안 가지시고 이게 왜 스님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 보살님은 뭐예요 저같이 무당이 신을 섬기건 무녀로서 박스무당으로서 이게 신을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자식보다 더 신을 갖다 섬기고 살아야 되는게 우리 보살 들이거든요 이런 분이 만나서 사는데 살면 안되는데 저처럼 어떻게 보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가질걸 갖지 말아야 되는게 첫번째 가지신 거고요 두 번째로요 어찌됐든 둘이 하나가 됐으니 여기에 씨앗들이 있겠죠 네 아들들 더더 그건 가지지 말아야죠 그럼 보세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쳐도 생기면 안됩니다 자식은 더더욱 안돼요 그쵸 그럼 첫번째로 제가 다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몸이 아파야 되고요 제가 명이 짧아져야 되는 거고요 제가 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제복이 이건 바꿔 얘기를 하면 똑같은 거죠 기준님한테 당연히 힘든 거죠 이해가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조금 그랬었던 거 같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팁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나마 고맙고 감사한 게 조상들 잘 섬기고 정말 조상들 잘 섬기고 신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돈이 없어요 또 이해가시죠 절감 가서 부처님한테 백발백고 삼천백고 하려면 하겠는데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네들이 뭐 정성 좀 드리고 구시나 치성이네 뭐라 하려면은 밑십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최선 뭐 몇백부터 해서 뭐 많게 패 죽여도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그나마 잘 사시고 괜찮은데 그게 없어요 근데 그걸 왜 남편 탓을 해 살아 있고 옆에 이렇게 있고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계신 게 지금 고마운 거예요 거기다 지금 남편분께서 평생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봐요 스님이에요 돈하고 인연 없어요 일하고 인연이 있을까요 없어요 박랑신 김사카치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요행을 바라고 뜬구름을 잡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태생 자체가요 그냥 선비죠 근데 선비인데도 그냥 양반인데도 정말 거지같이 못사는 집에 양반이 있죠 정말 뭐 말만 이름 섞자 무슨 무슨 집안에 몇 대손 몇 대손 뭐 이렇게 해서 이것만 양반이지 끼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양반 집 있잖아요 딱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양반이 또 근성까지 변함이 없어 그니까 일인들 제대로 하시겠냐고 그럼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요 아빠는 위대하다는 소리 없잖아요 엄마는 위대하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쵸 기준님이 아셔야지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 이것저것 돈 된다는 일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내가 앵글돌기 전에 관리하라는 소리 미안해요 맞아요 관리할 새가 없죠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한 1년 전부터 몸이 더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5시 되셨잖아요 그니까 19년도 빠를 때 그러니까 지금 53세 되셨을 때부터 여자들 부인병들 그 다음에 뺏다구들 거기 병이 오고 있거든요 보세요 아 궁금해서 오시고 답답해서 오시고 연초부터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좋은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어떻게든 조상한테 좀 그것 좀 하라고 한번 그 제가 조언이라면 그걸 두 번 얘기 안 할게요 그 정도만 드리고 보세요 내 몸이 상해지고 내 남편이 몸에 상해지고 아프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 돈이 들어갈 거고 그것보다 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기주님이 현직에서 움직여주고 해줘야만 사는 집이에요 가정이 물론 아들 큰애가 몇 살입니까 94년생요 양력으로 94년 1월 23일 94년 94년 양력으로 양력으로 그럼 닭띠죠 네 그럼 이제 서른 살이 됐잖아요 네 엄마가 목숨 보다 더 귀하게 케어하신 건 알아요 네 그런데 아이가 지금 3년 전부터 확 펴야 될 곳이 이렇게 꽃이 확 펴 버려야 되는데 몽을이 멍글몽글 젖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이름 있는 일은 회사는 뭐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어디 다녀요? 그냥 중소교를 다녀요. 그래도 일이나 이런 거는 좀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 있잖아요. 꽃이라는 게 펴야 되거든요. 물론 피면 지기겠지만 몽우리로 있는 꽃은요. 향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꽃의 기본은 뭐예요? 아름다워야 되고 좋은 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몽룡꽃 이렇게 이렇게 막 모여져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형국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착하게 잘 키우셨어요. 엄마 고생한 줄 알고 하지만 그것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 근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건 뭐냐면 엄마가 아들이 엄마 고생하고 뭐 이런 거 장남노릇 하려고 하는 건 있는데 그 피에 섞여 있는 그 근성, 게으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준님이 봤을 때 큰아들한테는 그게 걱정이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아빠같이 저렇게 하고 다닐까 봐. 아빠같이 아빠화 될까 봐. 글쎄요. 장남이 제일 그나마 잘 하고는 있지만 그냥 우리 엄마들 마음에는 항상 걱정이고 뭐 자식 보는 눈이 항상 걱정이겠지만 아무튼 꽃머리가 뭉쳐져만 있고 지금 3년째 그 꽃이 못 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둘째는 몇 살입니까? 둘째는 95년 4월 24일 생. 양력으로. 돼지. 그니까 얘도 작년부터 큰 운이 들어와 있는데 첫 성주 운이 들었음에도 다 넘쳐 있잖아요. 되레 얘가 더 형보다 양울어요. 쉽게는 자기가 더 오야봉이고 자기가 오야지 란 말이에요 자기네 집에서 무슨 일이에요 경찰 같은 거 공무원이나 했으면 딱 좋겠는데 작은 애도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그거 얘는 영업직 같은 게 정말 많은데 뭐예요? 그냥 사무직이에요? 사무직은 아니에요. 그니까 영업직보다는 현장으로 나가갖고 그러니까 아무튼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왜냐면 그게 아이가 더 잘 맞아요. 아 그러네. 근데 성격이 억수 내성적이고 응 집에서만 그럽니다. 아 그런구나. 친구들 만나면 안 그러고요. 나가서는 괜찮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기준님 탓이 커요. 우리 할머니는 뭐라고 하냐면 둘째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큰아이들만 아들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집안의 내력이고 그러니까 뭐 아빠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애가 어려서부터 귀가 눌려 있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 놓고 뭘 그래.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물을게요. 이제 5세 되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할머니가 앉아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기준님 자체가 하시는 모든 근성이 옛날 우리네 엄마들이 아니라요. 그 위에 계신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딱 할머니예요. 아니 실은 안 그랬었거든요. 가게도 한 9년 하고 안 그랬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원래 제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좀 큰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아이 때문에 솔직히 한 1, 2년을 큰일이 있었어요. 큰애요. 작은애 때문에. 그래갖고 그걸 어쨌든 고비를 작은애가 고비가 있으려면 26살의 고비가 한 번 크게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데를 말하자면 들어갔어요. 사건 사고가. 그때 2년 때 어마어마하게 고민했는 그래갖고 어쨌든 잘 이겨내긴 했는데 그때 돌보지 못했던 게 실은 지금 오는지 지금 최악이에요. 건강이. 그러니까 어디가 딱히 아픈 건 아닌데 최악인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얘기 둘째는요. 밖으로 나가는 게 정말 맞는 게 왜 그러냐면요. 우울증도 아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한 2년이나 됐나요? 그 남성 부모 샤이니 네. 종현이라는 애 그 다음에 또 구하라라는 애 저는 항상 저는 이 무당 제가 이제 1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주입니다. 여러 뭐 초상 상문 뭐 별거 다 있습니다만 제일 제가 무당으로서 무서워하는 게 성주예요. 성주는 뭐냐면 아까 남편 성씨가 뭐라고 그랬죠? 남편분 성씨 빈 빈씨 빈씨 우리 제자의 신도 하나 있는데 빈씨 딱 하나 있더만요. 무슨 빈씨던데 아 빈씨구나 빈씨 7대죠. 그러니까 남편분을 기점을 해서 시아버님이 1대 할아버지 2대 이러고 7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향후 돌아가신 한 500년은 되시는 분이 성주신으로 계셔요. 그분이 후손들을 다 기룡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이 성주신으로 계셔요. 그분이 재작년에 얘는 둘째는 좀 빨리 원래 일곱 성주라 해서 스물일곱에 주시는 거를 아이가 생일 지나자마자 빨리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주인이 들어왔는데 보세요. 스님과 보살님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은 얼마나 셀까요? 엄마보다 더 세고 아빠보다 더 셉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엄마 아빠들이 강구하고 아시는데 센 사람들끼리 센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이 둘 사이에서는 더 센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럼 정말 이 신이나 불심이나 모든 게 강한 아이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집안에서 큰 칠대주의가 한 500년 되신 성주신께서 옛다 이러고 10년짜리 운을 얘한테 줬었단 말이에요. 2년 전에 근데 그 운이 왔는지 왔는지 분명히 해마다 어디 가서 물어보면서 구타라는 소리 해마다 맨날 들어서 듣는데 그 돈 때문에 안 하거든요. 재작년에 했으면 그런 사건 사고도 안 터졌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 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더 잘 풀립니다. 구하라 하고 종현이 얘기했다가 말았는데요. 그 애들도 연예인들이에요. 가수죠. 우리네 무당하고 비슷한 팔자를 가진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그 28에 스스로 목숨을 다 정리했잖아요. 그게 그만큼 무서워요. 아까 먼저 상담했던 그분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주님이나 남편분이나 아이들이나 저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1년짜리 운 갖고 삽니다. 근데 2년 전에 아이한테 둘째한테는 이 1년 그릇에 빈신이 집안 내 조상님 성주님이 주신 10년의 운이 왔어요. 1년만 남고 9년은 쏟아졌거든요. 이 쏟아진 게 악재입니다. 이해가세요? 네. 운이라는 게 없는 게 낫지 운이 넘쳐버린 거거든요. 그게 악재가 돼서 그래도 되는 노릇이 없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셋에 옵니다. 대부분 일곱에도 오지만 재작년에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운을 치고 들어왔으니까 아들은 사건 사고로 엄마는 건강으로 이해가세요? 보세요. 기주님 세상 없어도 요 앞에 있는 무당 이렇게 말하면 유튜브 그런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쟤는 입만 열면 부탄한다고 저부터 저는 1년에 두세 번을 꼭 재부술합니다. 전 작게 하지 않습니다. 전 제 스스로 제가 한 번 할 때는 4천을 써요. 재물을 내가 사행심 조정하는 게 아니라 소를 한 마리 바치고 돼지한테 서너 마리 옵니다. 그것만 하면 그냥 우리 같은 이 길을 가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봄 가을 로 합니다. 그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좋죠. 제가 좋으면 저희 형제들이 좋고요. 저를 믿고 오시는 우리 덕전함 신도들 까지 좋거든요. 배신배반 얼마나 많이 당해요. 사람들 인덕 없고 인복 없다는 거 얼마나 많이 당해요. 보살 인데 당연히 제일 없는 게 인복 이에요. 제복도 없지만 더 없는 게 인복 이에요. 쉬운 말로 다 해주고 묘하지고 뺨 맞는다고 그렇게 내내 그렇게 살아요. 근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본인의 조상님들은요. 그게 없어요. 받은 거 주신다니까요. 바보 무슨 말씀 시작했어. 가장 큰 거는 좌우간 잊지 마세요. 여러 가지 궁금해서 오셨지만 스님과 보살님이 만나서 결혼해서 사셨고 그 두 분 사이에 정말 스님보다도 보살 보다도 강한 큰 애 마찬가지로 둘째는 더 강합니다. 더 신강합니다. 신이 더 강합니다. 둘째를 근데도 우리 보살님이 부처님만 절감만 찾아다니고 조상님 안 섬긴다. 4주에 그리고 9월 며칠이시잖아요. 11년. 10 9월 9일 같으면 정말 조상한테 무조건 납작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하루 둘 나중에 태어나셨는데 조상님 한테 빌고 사세요. 저도 서울법당 한쪽방에 부처님들 산불이 계시지만 저는 부처님 한테 기도 안합니다. 저희 신령님들 한테 기도 드려요. 저희 신령님 중에 부처님 한테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큰 분한테 기도 안 드린다는 말이에요. 큰 분들은 제가 안 찾아요. 그분들이 나 볼 새도 없고 부처님이 나 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봐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이 저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잊지 마세요. 조상 섬기고 사세요. 그리고 아들은 둘째 아들은 지금 내일 모레면 정월 입니다. 만 스물 여덟 이 되겠죠? 글쎄요. 그 우울증 이라는 게 그나마 어디 직장 에서도 그냥 사무직 이나 어디 한 공간 아니고 밖으로 외근 이라도 나가 버리니까 그나마 다행 인데 집 이사 좀 하세요. 안 좋은가 이사 한 지가 4년 그 집 들어가서 좋은 일이 없습니다. 뭐 그전 모두 그렇게 좋은 일 없었습니다 만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집이 앉아 계시 다 보시면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 시면서 몸 이 더 안 좋으세요. 그게 우리가 소위들이 얘기하는 수맥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이 막 흘린다는 게 아니라 그 기운 자체가 물이 많이 있는 곳에 건물을 져놔도 파라는 게 있어요. 파장이 그게 올라오거든요. 아마 가만 생각해보면 물론 4년 전보다 우리가 늙기는 했지만 그 집 들어가서 여기저기 아프고 깊은 잠 24시간 아니라 48시간 72시간 자도 몸이 찌뿌등 하거든요. 집하고 좀 안 맞습니다. 좀 옮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오두막살이는 튼튼한 거 보니까 새는 아닌가 모르겠구먼요. 네. 작아요. 그러니까 튼튼하다고 얘기 나오는 거고 아무래도 기장 쪽에 바닷가 대배랑 있는 데니까 바닷가 옆이거든요. 아파트가 바닷가에서 물이 아니라 그 터가 앞에 바다가 있어서 물이 아니라 제주도 있는 사람들 다 죽어야 죽어. 안 그래요? 사면 왜 뺑 돌로 바다 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터에서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집은 좀 옮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비두세요. 이제는 내비둘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죠. 이제까지 싸워서 이겨본 적 있어요? 본인이 악다고 쓰시면 이깁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집은요. 부처님도 못 꺾으실 겁니다.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내비둬버리잖아요. 화가 나오면 말을 안 하는 성격이지만 큰 소리 치고 싸우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진짜 기장 그쪽에도 저와 같은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사 간 지가 4년 됐는데 실은 제가 잘 보러 안 다니거든요. 1년에 한 번은 간다고 하시는데 잘 안 보러 다녀요. 아니 1년에 저 용구님을 만나서 계속 몇 번 봤지. 아무튼 몇 번 봤으면 됐죠. 이렇게 다닌 사람들은 보여주지 말아야 돼. 귀찮게. 판판 공짜 정보로 다니잖아. 아니죠. 개인으로 잘 안 보러 가는데 지금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름 있는 병이 오고 있어요. 이름 있는 병 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한 글자로 줄어들면 암이 온다는 말이야? 정말 관리하세요. 그게 위하고 여자들 아래 그쪽에서 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사를 계속 받아 봤거든요. 꾸준히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관리하세요. 그 얘기는 지금 와있다는 게 아니라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세요? 그러니까 기준 님은 만약에 신이란 분들이 조상 이란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벌을 주신다면 건강으로 주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도 20년은 우리 기준 님이 건강을 거뜬하게 20년 후에 돌아가신다는 게 아닙니다. 20년 정도는 본인이 현역에서 뛰어주셔야 아이들이 더 잘하겠지만 집안이 옳게 서는 집안입니다. 그렇게 계속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금방 알아먹네요. 그걸 알고 있죠. 제가 몇 개월 전까지는 일을 했거든요. 했지만 제 건 아니고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봄쯤 되면. 아세요. 많이 놀았어요. 그렇게 놀 보고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그리고 머리를 요. 죄송하지만 묶고 다녀요. 원래 묶고 다녀요. 근데 오늘은 깜고 온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도 저한테 희망을 좀 주세요. 아니 귀에 정말 복이 많아요. 그거는 묶고 내놓고 다녀요. 말씀드리자나요. 희망은 무슨 희망을 드려요. 열심히 살아오실 앞으로도 열심히 사실 거예요. 근데 건강 관리 하시라는 거. 근데 있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내 운세 정말 사나울 때는 감기가 폐렴 까지 가고 폐암 까지 갑니다. 내 운세 가 사나울 때 그게 2년 전부터 우리 기준 운세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새겨들 하시라고요. 거기다 남편분도 3년 전부터 지금 남편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둘째 까지 내 식구 중에 솔직히 죄송하지만 내 식구 큰애 만 운세 그나마 나쁠 때는 아픈 사람은 더 아플 것이고요.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은 더 안 풀릴 것이고요. 부처님 한테 정말 삼천별 하시고 뭐 하거나 아니면 정말 빈 시편 우리 기준 님 승 씨가 최 씨 혜주 최 씨 라고 했죠. 최 시편 조상 님 한테 매달리 시라고 왜 그런 얘기를 안 듣고 그러고 나면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 될 건데 진짜 남들은 안 해도 좋으니까 기준 님 꼭 하고 사세요. 한 번쯤 조상들 전체적으로 한 번 하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째가 지금 28 이에요. 얘가 37 까지 쓸 수 있는 운 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안 받고 있잖아요. 얘가 10년 9년 동안 얘가 세상에서 어떻게 변할지 얼만큼 잘 풀려 있을지 잘 돼 있을지 근데 성주 님이 주신 운 이에요. 그 운 성주 님이 알아서 얘를 이끌어주고 땡겨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알아주면요. 참 고약한 양반들이에요. 이게 벌이 돼요. 이거 알려줬으면 됐지 희망 거기다가 아무리 해주채 시내가 대단한 집안이라도 빈 시내 시집 와서 빈 시 자손들 아들을 둘 낳아줬어요. 그럼 빈 시내 귀신 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준 님도 2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그 운이 63까지 쓸 수 있는 운을 주신 거예요. 근데 본인도 쌩 하고 모르고 남겨버리신 거거든요. 이 아래쪽에 계신 경남쪽이나 충청권에 계신 분들도 이 성주를 잘 모르세요. 근데 그 성주가 그만큼 그 성주는 쉬운 말로 우리가 굿 같은 걸 하잖아요. 구슬 리고 뭐를 하잖아요. 그럼 굿 이라는 첫 번째 누가 받으시냐면 돌아가신 내 이게 아니라고요. 이 4단계가 아니라 7대 대해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도 할아버지 아버지 서열이 이렇게 정해지듯이 조상의 세계는 더 확실합니다. 7대 성주님이 6대 조한테 명령하다라고 6대 조가 5대 조한테 명령하다라 그런데 무조건 이죠. 근데 이 명령하다라는 관계가 4대 조가 아닌 7대 조 그러니까 이 운이 7대 그냥 어떤 얼만큼의 큰 운이 아들한테 쥐어졌고 기주님한테 쥐어졌는지 그걸 판단을 못하고 계십니다. 무턱대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7대 하라는 겁니다. 그냥 조상님들이 아니라 정말 7대 계신 성주님 이라는 거죠. 그 운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드리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36세 제가 생일이 지나면서 제가 물론 이렇게 신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제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36세 정말 결혼 하려고 딱 해놨는데 생일 지나면서 성주운 까지 치고 돌아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소리도 못 하고 제자 됐습니다. 이 운 이라는 게요. 정말 좋을 되니깐 진짜 죽지도 못 하고 됐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있어서 저희 형제들도 강제로 시켜줘요. 동갑 구아 일반인들 보다는 조금 덜 싸게 해줍니다. 솔직하게 동갑 구아 운던받아야 돼. 저는 제가 신형님 모시고 나서 형제들 한테 다 하대 해요. 큰 너님은 쥐띠고 작은 너님은 용 띠고 그런데 다 60 뇌머리 60 이 넘은 사람들도 제가 하대를 하거든요. 돈 가져오라고 운받으라고 하라고 오죽하면 제가 제 형제들을 강제로 시키기 그만큼 큰 게 보세요. 왜 자꾸 이런 걸 비하를 하냐면 연기자 김영애 선생님 몇 해 전에 암 걸려 연기 생활 하시다 결국 돌아가 졌잖아요. 그분 돌아가신 양세 68 이에요. 작년 삼성 이건위 회장님 돌아가 졌죠. 그분이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 이라면 피부 한조각 한조각 부터 피 한방울 까지 다 바꿀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돈 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78 에 돌아가셨 잖아요. 그 수가 빨른 사람은 6 에 들어와서 7 에 발복 해서 8 에 다 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김재욱 선생님 돌아가셨 지만 그 발병 됐거든요. 고치고 고치고 해다가 나중에 60 후반 이래서 발병 재발돼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연예인들이 이렇게 보시면 무당 들하고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78 에 돌아가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만큼 무서운 게 성주 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지금 사시는 곳은 그렇게 손해 안 날 거예요. 봄철 되고 따뜻 해지고 그러면 팔아서 좀 옮기세요. 전망은 좋은지 모르지만 집터 자체가 사람들이 컨디션을 다운시키고 없는 병을 만드는 곳이에요. 거기에 계시면 몸 더 안 좋으세요. 그 옆 동으로 갈 망정 옮기세요. 이해 가시죠. 지금 계신 터 안 좋다는 거니까 그 옆 동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은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아빠로 남편으로 계셔 주는 걸로 만족하세요. 그래도 마누라한테 손은 안 벌리잖아요. 그 근성은 갖고 계시고 그 고집 이랑 그 자존심 갖고 계시거든요. 건강만 하시라고 그냥 마음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세요. 근데 인연이 아닌데 왜 이혼이 안 될까요? 보세요. 인연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만났겠어요? 인연이 아닌데 어떻게 자손을 금쪽 같은 자식들을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그 쵸? 그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분은 이혼하자 그러면 할 줄 거예요. 왜? 마누라나 자식이 그렇게 없으세요. 당신도 왔다가 어떻게 보면 해탈이라는 용어라 그렇지만요. 자기가 못해요. 귀주님이 어부라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몸은 여자시지만 이 근성이 남자세요. 이혼 정말 사람들 세상에 많잖아요. 이혼한 사람들 남 얘기지 자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인이 생각 하시게 아시겠습니까?